불교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불교 사회적 경제지원본부가 올해부터 사람과 사회적 경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올해 기존 사업과 더불어 성공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불교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불교 사회적 경제지원본부가 올해부터 사람과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최근 201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5가지 주요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올해 3월까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총회를 열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펀딩과 회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현재 포럼에 속해 있는 쉬운 개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유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된 생산물들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서울에 있는 다양한 판로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러한 것은 개인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알리고 좋은 제품도 공급하고 부처님의 사상과 생각도 거기에 담아서 전국적인 단위의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을 꼭 만들어봐야겠다는 게 의지였습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에 정기적으로 시장을 열어 불교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와 연수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종로구와 협력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공정한 룰이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선보이면서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불교기업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보다 질 좋은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것 속에서 불교의 가치를 담고 경쟁력 있는 불교사회적 기업들의 장터를 보다 확산하기로. 올해 세 단장을 마친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불교사회적 기업 창업과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불교사회적 경제 연구소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